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교수들이 주일회 휴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이른바 빅5병원과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일회 휴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그동안 전국의대 교수들의 행동과 보조를 맞춰왔던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항의하는 성격도 있지만 의료진의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주일회 휴진을 실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빠르면 내일 오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일회 휴진을 결정한 삼성서울병원은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이 없는 날을 골라 하루를 쉬기로 했고 빅5병원 중 나머지 네 곳은 내일 또는 다음 달 3일에 중증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강원대는 다음 달 1일, 6일, 15일 휴진하고 오늘부터 일부 교수는 초진 환자 외래 진료를 멈췄습니다. 다만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내부에선 주일회 휴진을 결정해도 이미 잡혀있는 수술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원주의대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학교는 오늘 미루고 미루던 2학년에서 6학년 수업을 시작했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프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온라인 수업 확대 등을 통해 수업 참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